Babylon 야무생 아, 그리고 나는 저녁에 뺏셔리 저녁에 방야만 야이로 굽굽굽굽굽굽굽굽 도시락 공연 여기 문이 있었어 오우 예쁘다 당기세요 오우씨 너무 예쁜데요? 오우씨 우와 신기해 머리에 올려간 떡볶이 베스트 시켜야지 이런 떡볶이랑 파스타 너 원하는 거 하나 해봐 음 네 눈이 진짜 좋았더라 그치 나 진짜 나도 세게 나오게 돼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냥 달달한 모양이 근데 사실 이게 이게 좀 문제야 이게 뭐냐면 내가 너 진짜 별거 아닌데 와인인 줄 알았을래 나는 진짜 이쁘다고 해서 했는데 혹시 너 마음에 안 들까봐 나는 쉬운 거야 너 와인 좋아한다고 헬멧짱 이거 독일산이다 와 이거 진짜 많나? 아니 이거 엄청 비싼 거 같은데 야 이거 진짜 비싼? 오우 오우 나 일단 오늘 월어나도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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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ivalent 나는 너무 열 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 맞아맞아 이거 먹고 싶어 왜 이랬지? 그래, 너 어땠어? 어, 뭔데? 뭔데, 뭔데? 내가 갔던 병원이 공장식이어서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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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게 되잖아 아하 치킨이 되더라고요 아하하 아 아 아 아 아 진짜 우리끼리 만나서 물어봐요 세상에 ... ... ... ... ... ... ... ... ... 자 지금도 더 신부와 신랑 이사람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누구보다도 떨려할 신랑 호기표 분이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모두 뒤쪽 입층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신랑 신부 입장!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맞절! 신랑 신부 김상! 저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든 이 자리에서 이 하나가 부모님과 참석해 주신 여행 여러분 앞에서 특별히 저희의 말섭을 실어 실어 사담회를 사장합니다. 저희의 아름다운 가족을 연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부모가 되었으면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행 여러분에게 Them Horses ent . 여성분들이 앞으로 남성분들도. 힘을 채워주시고 힘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좀 내려오실까요? 그렇습니다. 안개 서시고 톡 조금만 내려주시고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세 시간에 앞으로 나아주시고 무게만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바람 걸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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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정도가 두 번 정도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금 다 같이 박수하실게요. 박수 하나 둘 세 번 더 주실게요. 그렇지. 친구분 바람 걸었고 자 이쪽에 비디오 작가님 앞쪽에 비디오 작가님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다 같이 박수하실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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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옆에 한 번만 볼게요. 네. 신혁이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앞으로 굳게 드시고 굳게 들면서 신혁이 다운돼요. 신혁이 다운돼요. 신혁이 다운돼요. 인두샷을 드리겠습니다. 신혁이 같이 앞으로 나아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디언에 진정해볼께요. 오케이. 좋아요. 아까랑 동의를 합니다. 신혁이 다닐지 입구는 한 번만 더 특혁이 같이 박수하실게요. 박수하실게요. 계속 박수하실게요. 박수하실게요. 남겨주시고요. 신혁이 마주하실 때 핸드폰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신혁이 마주하실 때 핸드폰 플래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입맞춤 한번 해볼게요. 신혁이 마주하시면서 입맞춤하시고요. 이번 주 신사 축구 운동하면서 입고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셨으면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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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처음 보다 보면 부케를 한 번 찾아봅시다. 여기가 망가졌어요 여기가 망가졌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여행 여행 기상캐스터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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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축제 달성이예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갔어. 잘 부탁한다. 날씨도 좋고 히러도 이쁘고, 인사에 맡겼고, 잘 완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야, 내가 이거 때문에 진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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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감이 안 좋아? 진짜? 야, 그냥 내가 그냥 넘기겠니? 이것도 열어봐. 다 내 거야. 근데 이거 언제? 어떻게 했어? 그날 바로 퀵으로 쐈어. 근데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양초까? 어, 맞아. 근데 이거 태우는 양초 아니래. 아, 진짜 그냥 전시하는 거야? 어, 향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나 이거 근데 진짜. 야, 너 이거 진짜 처음 봐. 이게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전시형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냥 그냥 좀 더 어려워. 더 더 experiencing 이해를 못 찾아봅시다. 또 다들 늦게 하고있을때까지 다른 점을 тысяч일이 있으며, 항상 질문을 못하고,